시세는 당연히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세가 올라갈 때 자본이득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폭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자본이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쩌면 저도 처음에는 자본이득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탐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사실 근데 제가 자본이득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접근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탐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시세가 떨어졌을 때 자본이득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버티기예요 존버 맞아요 기다리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우가 내리칠 때는 저는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불안해서 에이 털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내가 5년, 10년 전 가격을 만약에 꾸준히 버텼다면 과연 내가 처분을 한 게 손절을 한 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없는 사람인 걸 저는 그때 많이 이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현금 흐름 투자가 좋다 자본이득 투자가 좋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랑 제일 잘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 이 자본이득 관점에서 투자할 때 시세가 떨어질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 저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투자를 하고 싶지 않고요 이 방법을 내가 만약에 버티기 이외의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자본이득 관점으로 분명히 투자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안 떨어질 곳을 찾는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나를 잘 아는 부분이 어쩌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버드대학교 부동산학과를 내가 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과연 그거를 알아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이라고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공부로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거를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영역은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양보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 현금으로 투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어쩌면 이거 같아요 시세가 오르던 시세가 떨어지는 현금으로 이 현금으로 쪽에는 수익률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올라갈 때도 별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별로 떨어지는 게 미미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 현금으로 투자를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요게 시장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월세는 영원히 안 떨어지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시장의 단어가 보여지는 게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이득 관점에서 시장이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 폭락 폭등 이게 어쩌면 자본이득의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전세가 폭락 폭등 이 부분도 분명히 이 시장에 존재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월세 폭락 폭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지금 시기가 월세는 폭등이에요 엄청난 폭등이에요 근데 왜 그거는 사람들의 영향이 미비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그 단위 돈의 단위 스케일이 좀 작아요 은평구 역촌동에 있었던 반지하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 4년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셔서 천에 60에 계약을 하셔서 4년 동안 거주를 하시고 한 두세 달 전에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얼마의 세입자를 받았냐면 2천에 70에 받았어요 그럼 보증금이 천만 원 올랐고 월세가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천만 원 오르고 월세 10만 원 올랐으니까 그냥 좀 올랐네 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천에 60짜리가 2천에 70이 된 건 폭등이에요 엄청난 폭등인데 이거는 금액이 스케일이 작으니까 아 그냥 올랐나 보네 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 아닐까 이게 조그만 부동산도 그런데 사실 더 큰 부동산 아파트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스케일이나 월세도 조금 더 올랐으니까 제 생각에 그게 폭등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 어쩌면 보여주는 이런 자극제는 좀 덜 하지 않나 전세가 같은 경우는 못해도 1억 2억 그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면 약간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10만 원 20만 원 올라갔다 왔다 왔다 이건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 영향이 좀 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본이득에서 내 시세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올라갈 땐 기분 좋지만 떨어질 땐 하루 종일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그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투자를 할 건데 이거의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올라가던 떨어지던 이 현금으로 투자는 조금 더 내 마음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덜 하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나랑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은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물고기가 온즈 걸리는 거야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거는 30년 뒤로 밀어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는 30년 후에 뭔가 이번에 봤던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동의 재건축이나 몇 개월 전에 훌행이님한테 보여드렸던 그 공공재개발되는 부분도 또 뭐 그중에 하나가 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거를 바라봤을 때 아 저거는 꼭 아파트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관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월세만 받아야지 나는 30년 동안 기다려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저는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낡은 반지하 빌라가 새 빌라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고 하는 부분 또 상가로 바뀌는 부분을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된 것 같고 이미 저는 서울에 그때 보여드렸던 아파트가 한 채 아직 뭐 공사 시작은 되진 않았지만 뭐 언젠간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 된 게 있고 또 부천에도 아파트가 하나 또 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이 하나 묶인 부분이 있고 뭐 성남에도 상가가 하나 되는 부분이 있고 조그맣게 뭐 모아주택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에 5년,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린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의 보는 모습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나는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월세를 받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하니까 사실 현금 흐름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도 있고요 네 오피스텔도 있고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수익형 상품이 반지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반지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거는 안 하시는 이유라든지 아 없어요 그건 주제를 반지아를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반지아만 취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교육생도 한 분 되게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아파트인데 물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걸 보고 저는 되게 의아스러웠거든요 현금 흐름 투자자거든요 반지아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수익률이 말씀하셨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나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오래 버틸려면 저는 수익률이 못해도 2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해야 된다 관심이 덜한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싸게 사야지 내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들은 싸게 사기가 쉽진 않죠 제 생각엔 그래서 그 물건을 일반 매매 시장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5% 나와도 엄청 수익률 좋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경매 시장에서 접근한다? 10%가 된다? 그러면 너무나도 잘 투자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지아나 아니면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오래된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수익률을 계산을 한다면 분명히 그거 수익률은 그 부동산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왜 제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그쪽에 왜 관심이 안 두냐면 이 수익률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이냐면 왜 주익산업센터랑 상가를 왜 안 해? 그거 좋은데 그거 해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빌라를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해보고 오래된 빌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빌라를 취득을 해보고 그 관점을 보니까 저는 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해보고 이걸 보니까 저건 안 팔리잖아 저런 걸 뭐하러 해 저긴 사람이 안 살 거야 저런 낡은 집에 누가 살아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탐이 안 나는 이유가 수익률을 이어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확실히 눈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분면이 되게 투자할 때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은 당연히 아니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호사키 이론을 많이 제가 차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쓰면 너무 따라한 것 같으니까 약간 모양만 좀 바꾼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하고 부채에 대한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부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내가 다가가려면 저는 자산을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전에 아까 부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자는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산이 뭐 현금이 100억, 1000억 있는 사람도 물론 부자죠 그 사람은 분명히 부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부자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되게 삶이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희망을 한 군데 찾은 게 아 그럼 내가 부자로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은 뭘까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을 좀 덜 쓰더라도 수월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 결국에 부자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후랭이님도 이 사무실에 딱 제가 처음 왔는데 후랭이님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 후랭이님 이 정도면 성공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후랭이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저는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에 한 우리 4년 전에 처음 뵀을 때는 이런 데가 아니었고 빌려서 하셨잖아요 빌려서 했죠 빌려서 그때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임대료 그 빌린 그 시간당 빌린 가격을 제가 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막 카메라도 그렇고 조명 기구들 어쩌면 아 후랭이님도 그 생각하시는 방향에 다가가고 있구나 이 정도면 후랭이님 나이대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저 자신은 저는 되게 행색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 자신은 부자에 가깝다고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억 10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러면 돈은 생각보다 덜 신경 쓰고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뭘 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진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접근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내가 100억 1000억은 있진 않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은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건 결국에 부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의 정의도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부자다에 혹시 동의를 하신다면 그 방향에 도달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자산을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자산은 뭔가? 그 자산을 구매를 한다면 자유로운 방향에 가까워질 수 있다 후레인님 자산이 뭔가요?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채권도 될 수 있고 원유 원자재 자산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너무 다양하고 많으니까 저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그 자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정의해 주신 분이 저는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로보트 기호사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이론을 좀 차용을 해서 생각을 한 게 자산은 뭐냐면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자산은 내가 그냥 들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을 불러온다 라고 하면 자산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 내가 그냥 들고 있어요 그러면 빼내가기만 한다 라고 하면 저는 부채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반지안은 야 그 썩을 썩을 하고 냄새 나고 곰팡이 있고 습기 있고 그게 뭐 자산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자산보다 훌륭한 부동산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는 명백하거든요 금액이 크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을 때 넣어주냐 빼냐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걔는 분명히 자산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고 그 자산을 늘려서 자유로운 방향에 저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가끔 저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크신 분들도 오세요 아파트가 뭐 두 채 세 채인 분들도 사실 많이 오시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있었던 분이 아파트가 30채이신 분도 한번 왔었고 제가 되게 기억나는 분이 아파트가 20채인 분이 한 4년 전쯤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여러 채 있다 하면 보통은 지방 소형 아파트 갭투자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은 그래도 좀 규모가 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용산에도 아파트가 몇 개 있으셨고 수도권 지역에도 다 해서 20개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분도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4년 전쯤에 저 처음에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나는 반지하 20개 있는데 이분은 아파트가 20개 있는 분이 도대체 나한테 왜 온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조심스럽게 사실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왜 오셨나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데 왜 오셨냐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그 이유를 들었더니 사실 이해가 되게 됐던 부분이 뭐냐면요 아파트 커다란 용산 아파트 같은 수도권 아파트 2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제 투자의 구성 속성은 조금 저랑 그분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의 투자 구성은 대다수가 갭투자죠 전세 세입자 넣고 본인 돈 좀 투자하셔서 집 숫자를 늘리신 분인데 그분은 이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자산이냐 부채냐 라고 생각했을 때 아파트 20개가 갖고 있을 때 돈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팔았을 때 말고 없죠 그건 정확히 없어요 그러면 나는 부채라고 생각을 저는 부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파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넣어주냐 빼냐를 봤을 때는 없거든요 넣어주는 건 없는 건 분명하지 나가는 건 뭐가 있어요? 세금 세금 나가지 세금만 나가겠네요 개투자 같은 경우 어쨌든 나가긴 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부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실거주 아 실거주? 네 그건 투자용은 아니고 근데 그게 제가 결혼할 때 15년도에 산 집이에요 그때 후리님 댁이랑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제일 영등포구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를 2억에 주고 샀어요 15년도에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7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제일 싼 아파트인데 7년이 지나니까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한 3배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워렌 버핏이 울고 갈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아이 그때 한 2, 3개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저는 그 집이 4배가 올라서 거의 8억에 가까워졌는데 제 삶은 그 집 때문에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그 부자의 기준에서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덜 신경 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득이 된 게 뭔데? 그 집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래된 아파트가 90년식의 복도식 아파트고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흐렁이님? 신축 아파트는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지하주차장 있는데 가고 싶어 계단식이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지하주차장이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아파트로 내가 이사를 가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저는 부자가 된 게 맞잖아요 4배의 부자가 됐죠 근데 내가 달라진 게 뭔데? 나는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부자인가? 오히려 세금은 더 내죠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올랐으니까 재산세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지 그럼 그것 때문에 더 내가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내가 삶이 나아진 부분은 사실 저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질감이 저는 좀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땐 삶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저는 정확히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삶이 왜 안 달라지지 하면 그게 접근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반지하가 20개 되고 30개가 되니까 삶이 정확히 달라진 걸 봤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저도 교육을 이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 교육생분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를 저는 좀 가까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자산을 구매하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좀 갖고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는 부채를 산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었을 거 Meeting 11월 19일에 함께 50 km 10.000 21.000